안녕하세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을입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쉬었어요 지금 여기가 가을이 되면서 일교차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저녁에는 상당히 좀 쌀쌀하고 그래서 목감기가 걸려버렸네 지금 3시 20분인데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지? 푸드 마켓 이틀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지금이 4월 중순이라서 급격하게 가을로 들어가고 있네요 아르헨티나는 딱 시원한 가을 날씨입니다 완벽한 가을 날씨야 저희가 지금 오후 3시지만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다가 지금 푸드 마켓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쓰러져 있었어 드디어 버스가 왔어 잠시 기다리잖아요 안녕하세요 벤자민 마티안소 와 이런 벽화되겠다 이 동네도 또 특이하네 이 동네는 고층 아파트가 없고요 단독주택이 짝 있는데 뭔가 지저분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인데 축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월드컵 무승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무슨 팀이 그냥 학생들인 것 같은데 체격이 좋네 대님 월드컵 무승한 거 아니야? 이거 아마추어 그냥 경기 노는 것 같은데 체격이 좋아 확실히 행사는 산지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어디서 행사야? 어? 우리 뭐 있어야 돼? 아, 뭐 있어야 돼? 사람들이 뭘 막 하는데? 아, 인스타가 어떻게 하셔야 돼? 죄송합니다. 레젤발은 필요한 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스타에? 아, 인스타에 있는 모세지? 아, 웹페이지? 네 웹페이지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데 무슨 말이야 자꾸 다 QR코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12시, 5시 아 여기 도민고도 있네 도민고도 12시 이렇게 있는데 아 지금 매진이네 매진 그냥 막 오는 게 아니었어 너무 배고픈데 지금 배고픈데? 아고따도는 매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탈진한 피곤한 우리의 상황도 얘기해 주네요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그냥 밀고 들어가자 온 사람들은 왜 여기서 뭔가 두드리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엔트라다를 받아야 되는 거 몰랐네요 어쨌든 내일까지 이미 다 매진입니다 우리 왜 온 거지? 아니 찾아보려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음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 동네 분위기 되게 좋네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분위기는 좋네요 국내가 예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가 예전에 굉장한 경제 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민을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남미에 유럽이 좀 섞여있는 느낌 다른 남미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편할 수도 있고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빨레르모의 거의 시작점 중 아닌가 싶어요 여기 빨레르모 할리우드야 갑자기? 빨레르모 할리우드 여기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 보나가 아 배고파 와 여기 가기 이쁘다 유럽하고 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도시 계획은 스페인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예전에 스페인이 만든 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 구역 정비는 바르셀로나 이런 스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흑이 아니 백인 비율이 가장 많지 않아? 인구가 백인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군요 유리아, 도시락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해가 없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데 너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냥 libre, gratuito 자, 여기 우리에게 맞발을 가보라고 소개해주고 QR코드 얘기는 안해준 친구입니다 아, 프란시스코 까나로 우선 정말 괜찮은 링시리 아이에요 유리아, 여기 어디서 지났어요?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베너스 사이레가 더 1년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탱고는 아니죠. 아니, 탱고는 아니죠. 아니, 탱고는 아니죠. 아니, 탱고는 아니죠. 여기 위에서 비닐이 많아요. 많은 이분들의 소요. 그런 symbolic의 전혀 없는 기회가 많아요. 어떤 편이나 비닐이 많아요. 정말 비닐이 많아요. 더 비닐이 많아요. 혹시 매일 기회가 되죠. 어떤 편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 생각나요. 미국은 위험해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편의가 생각나요? 미래는 더 쉽지 않은 곳이니까이사야, 또한 수도 있는 곳이 더effiz Café. 하지만, 뉴스가 안전하게 다는 예를 들어, 많은 도로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도로가 있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도로를 못하고 그리고 왜 안가고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저는 그냥 행복한 것만으로 하지만 지금 이제는 몇 년에 이곳을 하고 한 한 달에 거의 한 개의 일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글쎄 많아요. 저는 안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직도 손을 가득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뭐 있는지 말하자면 안 좋지 않든 그렇게 범죄 이상해요. 뉴욕이, 쇼옥에선 안가고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을 생각해요. I agree. Exactly. 여기 부에노스아리스는 보시면 이렇게 배관 메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딱히 베지테리언일 때 초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육수를 또 했다든지 재료 자체에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부에노스아리스는 완전히 배관으로 하는 음식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초이스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글루텐프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저희는 지금 부에노스아리스에서 한 달 아니 두 달 정도 두 달 살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부에노스아리스 특히 아르헨티나의 장점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 살기. 근데 여기는 인건비가 좀 저렴하거든요. 한 달이면 좀 기간이 있으니까 뭔가 배우고 싶다 할 때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탱고 저는 탱고를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탱고에 많은 그룹 레슨과 개인 레슨을 하고 있고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거든요. 헬스클럽에서 개인 PT를 받고 있어요. 근데 PT가 한국에서는 뭐 한 6만원에서 뭐 비싸게는 1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개인 PT를 받고 있는데 한 시간에 8,500원 정도. 피아노라든지 뭐 다른 악기 종류, 음악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그것도 한 3,4천페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여기가 남미다 보니까 춤 이런 거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뭐 살사, 바차타 뭐 이런 것도 시간당 개인 레슨도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탱고만 여기가 탱고 종주국이고 워낙 외국인들이 탱고를 배우러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는 좀 비싸요. 그거는 뭐 3,4천페소에서 많게는 100달러 시간당 선생님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를 좀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이벤트들이 많아요. 아까 율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 좀 재밌어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연주도 많잖아요. 연주가 콘서트나 이런 것도 이런 카페 같은 데서 하는 미니 콘서트도 있고 대형홀에서 하는 콘서트도 있고 그런 이제 밤에 즐길 거리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카페에서 하는 미니 콘서트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 콘서트도 너무 좋아해요. 입장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마다 할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밤 9시, 10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 남미잖아요. 남미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벽까지. 새벽까지.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 제가 여기서 또 느낀 거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별에 따라서 굉장히 막 분리가 돼 있어요. 실버문화를 육성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실버문화하고 영제너레이션을 막 분리하는 거.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나이에 따른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볼 되는 사람들도 그냥 아미고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얘기 나누고 주제만 맞다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저도 약간 잠시난 문화적 충족이었나. 되게 자연스럽게 정말 어린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되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음식 같은 경우가 여기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멀잖아요. 멀지만 여기 한인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음식을 한국 음식을 충분히 고향 생각 안 나게 먹을 수 있고 한인 슈퍼마켓 가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게 재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심지어 우리 그것도 먹었잖아. 잡채. 잡채도 팔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물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물가의 문제는 나날이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지. 사실 물가도 당연히 저렴합니다.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한 달 살기에는 또 나쁘지 않다. 남미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제 친구도 얘기를 하셨듯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밤에 막 돌아다닌다든지 너무 장신구를 비싼 걸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카메라나 핸드폰 손에 막 흔들고 다닌다든지 요런 거 좀 피하시고 자기가 조심만 하고 위험한 동네만 안 가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밥 언제 나와요? 아 여기 단지만 얘기해야 돼요? 아 진짜 카페 나네. 수동 가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아우 진짜. 주문하는데도 한 500년. 계산하는데도 한 500년. 계산하는데도 한 500년. 밤 나온데도 한 500년. 매우 인내심이. 이거는 돼지고기. 예쁜 데가 많네 여기. 예쁜 데가 많네 여기. 예쁜 데가 많네. 마빠는 못 가서 대신에 여기 벼루시장에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네, 저는 안으로 가볍게. 네, 사실 제가 이거 한 번 췄긴 하네요. 네, 제가 제가 한 거에 샀는데. 되게 크네. 안의, 근데 거의 다 가구 같은 거네요. 안티브오. 다시 한 번 가볍게, 다시 한 번 가볍게. 다시 한 번 가볍게.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인형은 항상 있어. 오빠바이 호러무비 8만원, 9만원? 카페 한다고 하면 살게 많겠어 되게 독특한게 많아요 뭐 이런거 이쁜게 찾아보면 입기 있어요 근데 진짜 오래된 물건들이 많다 이런거 이쁘다 테이블 윌리아 윌리아 We found something for you We found something for you Very manual We found something for you 나이스 흥미로운 물건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흥미로운 물건이 있는 애매모호한 장소네 그냥 집에 쓰던 중고품을 갖다놓은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사는건가? 비가 사는건가? 다 비가 사는건가? 모든게 여기 사는건가. 모든 것 같으면 비가 사는건가 비가 사는건가 비가 사는건가? 나는 정말 웃음 나는 정말 멋있네요 여기 넣지 않으세요 네, 주민들이 저와 담요 아마 주민들이 모든 아이템을 기억하지 않는다 와 근데 이 시장이 30년 됐나봐요 1988년부터 열렸던 시장이야 이 시장은 쉽지 않나? 이 시장은 쉽지 않나? 이 시장은 뭐지? 이 시장은 치즈 치즈? 아니, 상글이야 상글이야 상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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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간의 메이크업 와, 메이크업 아연 와, 여기 진짜 신기한 거 같아 다이어트 뭐지? 끝까지만 찍어 who's the doll's of yuna film of creepy dolls 인형 봐 겁내 무서워 일리야, how about it? bring him bring him bring him 시현이, 그는 좀 더 이상 suka 신기한 게? 워드 보기 있어 시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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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루? 오우 배드맨 뭐지? 뭐지? 이런 게 있는 주인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 자기 보건 아 그런 게 다 있어 와 여긴 사자기가 많네 와 사자기가 많아요 오! 나 되게 손쉬고 싶어 이 미킹하우스 뭐여? 위에 이건 뭐야? 폭탄하냐? 여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구경하는 사람만 있어 주인도 관심 없어 일리야 짜란! 폭탄고 Let's get out People appreciate 재밌네 살 건 없지만 I think the government is support the owners Yeah, that's good Because nobody wants to buy just the sizing point I have no idea how Yeah, it's a sizing point I have no idea how they stay in business I'm guessing they probably don't really pay anything for rent It's probably like... 재미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살 건 없다 근데 한번 와서 구경할 만하다 이런 걸 왜 파는지 굉장히 옛날 물건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는 잼 아! 아니다 168인데 168인데? 168은 아까 자 이거 버스 타고 돌아갈게요 이거 오늘 맛봤는 제대로 못 봤지만 어이없는 재래시장을 하나 보고요 이렇게 오늘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